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면 의원 윤리에서 제명 얘기 나왔지만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제명 처리가 되는데 의원총회 지금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. 그동안에 뭘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재보선 때문에 재보선 지나고 하자 이런 얘기하다가 재보선이 끝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? 꽤 됐습니다. 그러나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. 그런 상태 속에서 광주를 방문한 거거든요.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볼 때는 저건 한국당 책임이 크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간 거거든요.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아예 의원님 배치를 떼자라고 하는 결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강조해 갔으면은 아마 광주 시민들이 박수실 거예요. 국제 안 하고 가니까 선생님이 혼낸 겁니다. 광주 시민들이 왜 반발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결국은 저는 이 주 안에는 결국 원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. 규명하고 청산 이루어진 다음에 성찰을 위해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는데. 농단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 헌법적인 일이고 타협하기 쉽지 않다. 선 청산 후 협치 이 프레임이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실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이라도 협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는 같이 가는 건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.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.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부조리한 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 달라 이게 촛불 정부한테 국민이 유임한 거 아니냐.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할 의지는 없다. 협치하고 국정농단 적폐책을 청산하고 다른 말입니까. 흔히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지금.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말려들면은요. 국정 운영 못합니다 정치 못합니다. 저는 선괴멸 후 독재라고 읽습니다. 적폐 청산을 정권 청와대나 대통령이 주도해서 모든 걸 한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. 끊임없이 프레임 만들기 전략이에요. 논리적으로 이야기 그렇습니다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. 다음 주 8일날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꼽힙니다 어쨌든 원내 사령탑이 새롭게 들어서면. 뭔가 대화의 창구가 마련될 거다. 원내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 때까지는 여야 극심한 투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. 만약에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들었어서 협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치하겠습니다.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특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고발을 다 취하겠다.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에 민주당도 엄청난 역풍을 맞습니다.